꽃을 좋아하고 꽃을 소재로 꽃그림을 그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작업은 자연을 배경화면에 배치하여 꽃의 이미지와 대응하는 명암을 먹이라는 물질로 처리해 나갔습니다. 밑바탕에 드루어지는 자연 배경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로 주제가 되는 꽃의 이미지를 떠받치는 동시에 사유의 공간으로 자리하게끔 하였습니다. 사실적인 배경이 시각적인 평온함과 화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꽃은 인간의 욕심, 욕망에 의해 화분에 갇혀 포각당한 꽃을 과감하게 조형화화였습니다. 꽃의 울부짖은 외침을 구김종이가 가지는 형상의 운용을 활용하여 겹겹이 쌓여붙인 화선지에 컬러를 넣어 나만의 꽃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관념의 세계일 수도 있고 재해석이라는 방법을 통해 꽃의 이미지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이도록 시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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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